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정부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주류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상공 드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일반적이라는 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CNN을 많이 보니까요. CNN이나 CBS나 이거를 다 봤는데 CBS 지상파도 마찬가지고 CNN도 그렇고 똑같은 형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서 CNN만 조근조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한국에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우리 언론이나 한국 정부가 이거를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 국내 여론용으로만 행동을 하는 거는 정말 안 좋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북한군 관련해서 교정규칙과 관련한 군사 전문가의 조언도 들었는데 그것도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CNN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를 선정을 안 한 이유는 그쪽 기사를 선정을 안 한 이유는 미국도 일반 대중이 듣는 방송 뭐 USA 신문 같은 경우는 USA Today가 가장 대중적이고요. CNN이 가장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서 그런 우리로 치면 종편이죠. 그 종편 또는 미국의 지상파에서 하는 게 하는 방송의 내용이 어떤 톤인지를 이해하셔야 전 세계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이해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서 북한에 우리는 저도 북한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북한이 장난쳤을 가능성도 배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북한이 장난쳤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반대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장난을 쳤다면 또는 우리의 시민단체가 장난을 친 거를 정부가 방조 내지 공조를 했다면 또는 정부기관이나 은밀한 스파이 같은 애들이 뭘 했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인에 어떻게 비춰지는가는 CNN을 봐야 돼요. CNN을 보고 걔네들은 어떻게 이걸 보여주지? 그러면 그 방식대로 그 사람들은 인식을 한다는 거죠. 지금 북한 상공에 띄운 드론기와 관련해서 CNN의 제목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북한이 평양 상공에 드론을 날려보냈다고 누가? 남한이 날려보냈다고 남한을 비난한다. 이게 제목입니다. North Korea accuses라고 나옵니다. 비난한다라고. South를 비난한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어디 발로 나왔냐면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제목도 그렇고 첫 번째 문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 어디 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한국 대통령실이나 한국 국방부나 이런 식으로 한국의 정부기관들 발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왜곡이 되거든요. 인식 자체가. 그런데 얘네들은 삼자잖아요. 남북이 아니잖아요. 나름의 객관과 중립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투사를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CNN을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조선일보나 KBS를 한겨레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목도 이렇죠. 첫 문장도 이렇죠. 첫 문장도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스테이트 미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관영매체, 북한의 국영매체에서 금요일에 그렇게 보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남한의 사우스 코리아의 조인트 칩 오브 스텝 합참이 didn't confirm or deny, NCND예요. 그대로 NCND를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confirm 이거 확인도 안 해줬고 그리고 부정도 안 했다. 이거는 제가 외신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해지볼라가 확인도 안 했고 부정도 안 했다. 이럴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는 시청자나 독자는 남한이 했나? 이렇게 느껴지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써버린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NCND를 말을 해버렸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희한하게 말을 했어요. 그게 국내 여론용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죠.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한 정부가 역시 북한을 맹비난한 것. 너희들 함부로 까물지 마. 크게 다칠 거야. 라고 말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평양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북한 너희들이 계속 보물풍선 날렸잖아. 이거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두 번째 문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마지막 문장까지 한번 쭉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국제 여론전이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국내 여론전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좋지 않아요. 세 번째 문장 또 다시 평양발 관영매체, 국영매체 남한 비난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문장 평양발. 두 번째 문장 한국 정부의 NCND. 세 번째 문장 평양발 관영매체가 남한을 비난하는 것. 그래서 북한의 외무부가 굉장히 적대적이고 누가? 한국이. 한국이 적대적이고 그리고 불량 국가하고 아주 악의에 차있다라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도발을 한 거다. 뭘 통해서? 드론을 평양 상공에 침투함으로 인해서 제가 그대로 지금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단지를 북한한테 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스테이트 미디어 리포티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장도 북한 외교부가 경고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horrible situation.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될 거야. 다섯 번째 문장도 북한이 운영하는, 북한이 관해서 운영하는 KCNI라는 단체에서 이 드론의 이미지랄지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 이게 남한 소행이다라는 걸 확인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CNN은 여섯 번째 문장에서 그 북한 상공에 떠있던 드론의 프레젠스, 존재 자체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저널리즘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서방 언론들이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저쪽 관영 매체, 이쪽 관영 매체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런 같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넣는 안전장치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 정부의 말을 먼저 맹신하고 그거 위주로 해야 뭔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국가보안법에 혹시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좀 빨갛게 보이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나 북한 정부나 북한 관영 매체에서 말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비슷한 비율로 가져간다면 또는 북한이 북한 관영 매체에서 말하는 거를 이렇게 첫 문장으로 놓고 제목으로 놓고 이렇게 연이어서 넣는다면 우리는 위축되죠. 위축되니까 이런 식으로는 못 씁니다. 그런데 CNN은 CNN이 그렇다고 무슨 빨갱이는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써요. 늘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제가 화들짝 놀라서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늘 이렇게 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 편 듣지 않아요. 얘네들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거리를 둡니다. 그게 지들 나라의 국익, 미국의 국익의 절대적인 뭐가 아니면 자기들 나라의 국익에는 조금은 반응을 하는데 다른 나라는 특히 인종이 다른 나라는 글쎄요. 제가 이거는 억지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제 한 20년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CNN이 독자적으로 드론의 존재 자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언론이니까 우리는 그 코멘트를 해야 되니까 그 코멘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과거 역사를 가지고 최근 역사를 가지고 씁니다. 남한 측에서 한 것들 위주로 자, 그 다음 문장이 For many years 지난 수년 동안에 한국의 이른바 시민단체들 그리고 탈북자 노스코리안 디펙토스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북한에 풍선을 막 보냈어. 거기에는 김정은을 비난한 프로파간다가 아주 잔뜩 있었는데 가난한 북한에서는 그리고 독재체제 북한에서는 그런 어떤 선전이나 김정은을 비난한 그런 거는 다 금지가 돼 있거든. 그런데 그거를 한국 측에서 계속 보냈단다. 그래서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 때죠. 문재인 정부 때라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그거를 불법화시켰어. 그런데 그 다음 문장 탈북단체들이 그런 거를 거부했고 지난 판결에서도 지난해 판결에서도 이게 너무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다라고 판결이 나온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탈북단체들은 그냥 계속 풍선을 보낼 수 있었던 거지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In response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어떤 사실의 왜곡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쭉 해서 북한 주장 그다음에 한국의 NCND 그다음에 우리는 확인 못했어 그다음에 역사를 보니 남한에서 먼저 탈북단체들이 뛰었어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In response 북한이 오물풍선을 막 천 개 이상 날렸어 2022년에는 다섯 개의 드론까지 남한한테 보냈어 그런 상황이야라고 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끝나요. 자, 그럼 쭉 읽어보면 누구 잘못 같습니까? 누구의 만약에 이런 이 사건 때문에 이 기사는 그대로 남죠. 그대로 남습니다. 그대로 남고 다음 이제 디벨롭 스토리가 디벨롭핑 스토리가 나오면 그 기사 위에 얹어지고 얹어지고 얹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기사는 따로 이 기사들은 한반도 관련 풍선이나 드론 관련 기사들은 쫙 CNN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걸 관심 있게 지켜본 세계인들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최소한 둘 다 잘못했네. 이번에는 한국이 좀 과했나? 만약에 드론을 저쪽으로 띄웠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CNN만 보면 이게 국제 여론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쌍방의 최소 쌍방의 잘못 또는 한국이 먼저 시작한 것 같은 왜냐하면 한국의 탈북단체가 먼저 북한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보내고 그걸로 해서 오물풍선이 왔다가 그 오물풍선에 격분해서 드론을 보낸 것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나중에 전쟁 나면 국제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러시아나 중국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런 이런 기초적인 상식적인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국내 정치에 완전히 목이 메어가지고 NCND를 하죠. 아니 우리가 아니라면 북한이 자발적으로 한 거라면 아니 그 북한에서 그냥 조작력으로 한 거는 북한에서 조작력으로 했다고 하세요. 혹시 뭐 뒤에 캥기는 게 있습니까? 한국 정부? 만약에 혹시 캥기는 게 있어서 그렇다면 만약에 캥긴다면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입니다. 지금 일부 예비역들이 육사 나오신 분이 저한테 관련해서 제가 자문을 많이 받는데 아주 이런 쪽에 정통하신 분입니다. 법도 아주 정통하신 분이고요. 그런데 일부 예비역들이 지금 이 정권은 북풍 아니면 노 답이다 라고 걱정이 많다. 혹시 북풍이 아니냐 이런 걱정 교정 규칙에는 평시와 전시로 나뉘는데 한국은 군사적으로 정전 상태여서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면 국군은 유엔사 연합사 522-4 정전 교정 규칙과 합참 교정 규칙에 따라 대응을 하는데 여기에 비례성을 강조를 한 게 있대요. 정전 규칙에 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충분히 응징한다는 취지의 충분성 원칙을 강조한 합참 교정 규칙 2013년에 제정됐다고 합니다. 라고 참고해 보면 오물풍선을 보냈다라고 해서 비례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다면 무인기는 정전 교정 규칙 위반을 우리가 한 걸로 볼 수도 있다. 볼 수도 있다. 이게 국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웃고 넘어가고 국내 정치 하기 위해서 또 도발했겠지 라고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고 해외 언론에는 대표적인 CNN은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마치 상당 부분이 우리 탓인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KBS나 조선일보나 한겨레에서 한국적 시각에서 한겨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한겨레도 이렇게 냉엄한 국제 현실과 관련한 것보다는 평화 지향이나 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이 앞서는데 국내 정치에 대한 비판보다 앞서야 될 것은 국제 여론에 관한 관심도 우리가 충분히 가져줘야 된다. 잘못하면 우크라이나 꼴 납니다. 명분이 서로 없어가지고 뒤죽박죽 대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조심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짧게 우리 저기 김종대 의원 올라오시기 전에 이카노미스트의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팟캐스트는 그냥 이렇게 줄줄줄줄 우리처럼 영상 조금 해가지고 유튜브는 아니고 걔네들끼리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아주 자극적인 제목이 하나 나와가지고 재미로 한번 보시라고 워런 버펫이 맛이 간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그거예요. 워런 버펫 맛이 갔냐 2014년에 만약에 이 기간이 중요합니다. 2014년에 20만 달러를 투자를 10년 전에 했다면 버크셔이드 웨이는 3배 정도를 벌었을 것이다. 그러나 S&P 500에만 넣었어도 비슷한 정도의 수익률이다. 20만 달러가 60만 달러 된 거니까 3배 정도면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 부러운데 그것 정도도 맛이 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 같은 기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했다면 그냥 100만 양자 100만 달러 이상 5배 이상 벌었을 것이기 때문에 잘나가던 버펫이 S&P 500 5배 정도 그것보다 못한 정도를 하는 이유는 버펫의 방법이 아주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경영진에게 맡기고 그 경영진이 창출하는 캐시플로우를 그대로 따먹는 방식 그러니까 배당금과 캐피탈 게인을 계속 따먹는 방식 로 하는 전통적인 투자 방법인데 그걸로는 지금 안 되고 있다. 왜냐?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은 애플 투자를 제외하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한 5년 동안 방금 전에 김종대 의원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버크셔 헤더웨이 수익률이 50%밖에 안 된대요. 애플 투자를 제외하면 그동안의 S&P500은 120% 상승했습니다. 2배 넘게 상승. 그러니까 애플에 돈을 넣지 않았다면 퍼핏이 그랬다면 버크셔 헤더웨이 수익률은 50%밖에 안 됐을 것이야. 그런데 S&P500은 2배 넘게 상승했어. 120% 상승했어. 그러니까 애플 그나마 투자해서 다행이었지 전통적으로 다우전수를 막 이렇게 전통주들을 많이 투자를 하는 버핏이 맛이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유틸리티 위주로 가고 있는 너무 과거 방식 아니야?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도 조금 너무 구려!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서 이런 거 다 20세기에 맞는 투자 방식 같아. 21세기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 지배를 했잖아. 버핏은 20세기 투자에 멈춰버린 듯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말씀만 드릴게요. 2024년부터 2024년 이 수익률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이카노미스트의 지적 타당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다. 타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버핏의 주장이 아직까지 유효한 부분이 있고 이카노미스트의 주장이 유효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더 추구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장주 중에서도 그래도 가치주를 골라야 된다라는 제 입장은 전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안전한 투자를 저는 추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부럽네요. 10년 동안의 3배도 맛이 같냐라고 캐물을 수 있는 영국 이카노미스트의 기백과 S&P 500의 수익률이 부럽습니다. 오늘 최주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최주류에서 말씀드린 외신의 어떤 경향이나 이런 거는 지금 맛있는 삼삼을 드시고 계신 김정대 원진께 이따 본방송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따 본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금요일 최주류는 노벨 경제학상에 대한 이카노미스트의 분석기사와 한국언론의 조악한 기사를 대비 해드리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좀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카노미스트의 너무나 좋은 기사를 읽으시면서 귀를 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카노미스트의 분석기사 노벨 경제학상 제목은 왜 국가가 성공하고 실패하는지에 관한 작업이 노벨 경제학상을 타겟했다는 것이고요. 다론 아제몰루 사이먼 존슨 MIT 공대 교수들이고요.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 대학 교수 이렇게 세 명이 공동으로 탔는데 부제목의 동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가 왜 성공하고 왜 실패하는가 개발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요. 첫 문장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이카노미스트의 첫 문장도 왜 어떤 나라들은 부자고 어떤 나라들은 가난할까 그 질문은 마치 어린아이의 호기심 가득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경제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그대로 번역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뒷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인간의 삶의 기준은 대부분 mostly 결정된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부모를 만나서 태어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는 경제학의 많은 이론들이 그냥 공의 증명을 이미 해버린 것이고요. 사실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어떤 나라는 부자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에 관한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죠. 주장은 제가 감히 노벨 경제학상 이론을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장입니다. 그냥 주장이 맞아요. 이론이라는 것은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은 아직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주장인지 아닌지는 잘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가 왜 성장하지 라고 했었을 때는 자본주의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 사회주의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심지어는 하죠. 노동 인구 생환력 투입자본 기술 혁신적 아이디어 슌페터의 혁신적 아이디어 까지 최근에 이것까지 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다론 아제몰루하고 사이먼 존슨 이랄지 제임스 로빈슨은 그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제도도 있는 것 아닐까 라고 해서 제도를 어떤 하나의 변수로 도구 변수로 해서 한번 살펴본 거예요.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니 실증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증명을 했다. 논문에서 논문에서 증명을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그 변수 말고 다른 어떤 역사적 요인을 따져서 논쟁을 해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 라고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카노미스트도 뒷부분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무슨 바이블처럼 성경 안 믿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무슨 스탠포드 나왔다. 무슨 하버드 나왔다. 거기 박사가 말한다. 그러면 무조건 신앙인양 믿지는 마시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각들은 노동력이 많음 많을수록 투입자본이 많음 많을수록 생산력이 높을수록 혁신적 아이디어가 들어갈수록 그럴수록 발전한다.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부의 질 수준이 결정한다.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북한하고 한국처럼 차이가 크게 나는 걸로 생각하면 아주 쉽죠.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 한국이나 벨기에 벨기에는 차이가 많이 나네. 한국이나 스페인 그리스 이런 비슷한 정부의 질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어떤 변수 사회과학적 변수라는 게 얼마나 맞을까 라는 의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분들은 2001년에 쓴 논문 공전 논문에서 2001년에 쓴 논문에서 그게 저도 사실은 비교정책을 하려고 했었는데 컴퍼러티브 디벨롭먼트 비교 발전론 컬로니얼 오리진의 그러니까 식민지를 기원으로 갖고 있는 나라들 비교 발전론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임페리컬 이죠. 임페리컬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 우파 우파정 공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지금의 사회과학은 좌파 좌파 경제학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이렇게 실증적 탐사 실증적 탐구를 통해서 밝히는 논문들입니다. 그런데 이 실증적 탐구라는 게 저도 논문을 미국 대학에서 써봤지만 써본 사람들은 알아요. 모르는 구나라는 거를 물론 논리적인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데이터를 실증적 데이터와 어떤 실증적 관찰 또는 여기 이 논문처럼 히스토리컬 에비던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증거를 들이대서 자신들의 어떤 논지를 펼쳐나가지만 아주 정교하고 정밀하게 이론답게 펼쳐나가지만 쓰고 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가족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여튼 이 논문에서는 식민지 나라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포용적인 제도를 가졌던 나라 그러니까 인종이나 성별이나 지역이 아니고 번영을 나누는 어떤 제도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졌다. 그럼 얼마나 가졌겠어요. 16세기 17세기 18세기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가졌던 나라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광포했던 나라들 소수의 집단이 나머지 식민지 국민들로부터 빼앗아가는 그런 제도를 가졌던 나라들이 나중에 보니까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발전이란 식면에서 덜 발전했더라. 그 발전이라는 것은 그러면 뭘로 너희들이 게이지를 하냐 측정을 하냐 어버나이제이션 도시화로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용적이냐 아니면 수탈적이냐 착취적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이게 거버먼트의 질인 거죠. 정부의 질인 것이고 이거를 어버나이제이션 도시화가 어느 정도로 이게 포용적인 거에서 아마 더 진적이 될 것이다. 더 발전이 될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게 그렇게 임페리컬이 나타나더라. 실증적으로 나타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런 게 인과추론을 통한 사회제도 연구인데요. 발전은 아마도 자유주의를 촉진시킬 거야. 그래서 유럽 식민주국가들 중 치명률을 조사해 보니 치명률이 높았던 식민주국가들은 현지 노동인력들을 착취했더라. 남미의 경우 현지인들의 노예화 콩고처럼 고구마 고무나무 플랜테이션 이런 거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 사람들한테 사적인 어떤 경작지 이런 것들을 분배를 안 해줬다는 거죠. 반면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정착민들에게 유럽의 정착민들에게 물론 인디언들은 쏴 죽였습니다. 흑인들은 노예로 만들었고요. 뒤에 이카노미스트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카노미스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시장과 개인재산 파앤어웨이라고 폼크루즈 나왔었죠. 니콜 키드만이랑 파앤어웨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서부에서 영화 보시면 말을 타고 가서 무슨 1년에 한두 번 그런 경기를 하는데 말을 타고 가서 막 이렇게 서로 몸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꽂으면 거기까지가 자기 땅이 돼요. 자기 땅이 그래서 파앤어웨이 멀리 저 멀리 거기까지 가서 어떤 사유지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는 공중한 경쟁 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유할 기회를 줌으로써 유럽민들을 더 끌어들였고 그런 나라들이 치명률도 낮았더라. 그래서 이렇게 1500년대 기준으로 보면 그때는 제일 잘 살았던 도시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잘 살았던 남부유럽 또는 남부유럽이 많이 지배했던 남미가 왜 가장 가난하게 됐느냐가 설명이 된다. 이렇게 하면 수탈만 하고 착지만 했기 때문에 주로 일부에게만 부가 집중됐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시장이 없고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카노미스트의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논문이고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자체가 포용적이고 수용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논문의 2001년 논문에서는 한국과 북한의 애를 들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과거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뭐 역사는 다시 시험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16세기 17세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북미 신민주의하고 무슨 남미 신민주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바꿔보고 뭐 이렇게 형식을 바꿔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케이스를 남과 북으로 보고 이 책에서는 이 논문에서는 북한은 그래서 착지적이고 수탈적이고 사유지랄지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아서 가난해졌고 그리고 남한에서는 그런 것들을 줘서 리버럴 데모크라시를 추구해서 부재가 됐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저도 제 프로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북한을 굉장히 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회과학의 정밀함, 정교함이 어디까지 미치질 못하냐면 아까 모두의 말씀드렸던 그런데 왜 그리스는 쭉 잘나가다가 떨어졌지? 또는 무슨 이탈리아는 왜 그랬지? 혹시 저는 속으로 그런 의심을 하죠. 식민지에서 굉장히 많이 수탈을 했던 물론 2차 세계대전에 지기는 했지만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그 대가로 몇백 년 동안 수탈했던 대가로 착취했던 대가로 지금 발전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없습니다. 입증은 안 됐죠. 입증은 다른 논문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걸 정교하게 그 논리를 맞춰가면서 역사적 증거를 찾아가는 게 그게 사회과학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사회과학을 경영학도 하고 정치외교학도 열심히 학부에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디어 사회학을 대학원에서 또 해서 글쎄요.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짓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경험을 통해서 오랫동안 누구 집에서 태어나는 게 어떤 시대에 태어나는 게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그걸 꼭 증명해야 하나요? 경제학에서 증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다 아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건데 그걸 통계적으로 어렵게 이렇게 아까 실증적으로 임페리클리 증명을 해냈다라는 거죠. 중요한가? 가끔 그런 허무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적재산 형성의 기회가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가나 같은데 코코아 농장 농부들이 도로 만들어달라고 했었을 때 영국의 정부가 그런 것들은 또 거절을 하고 영국인이 지배하는 코코아 시장에서만 그렇게 판매를 했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는 가난해졌고 결국 모든 이득이 소수의 영국인들에게 집중됐고 가나가 독립한 이후에는 그 가나의 추장이었던 족장이었던 사람들 위주로 돌아갔다. 소수의 엘리트에게 돌아갔다. 우리도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카노미스트가 제가 아까 말했던 섞어서 말했던 이야기들 이 논문의 어떤 비판적 지점들을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이카노미스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경험적 경제연구에서 흔히 그렇듯이 수상자들의 방법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일리노이 대학의 데이비드 알부인은 정착민 사망률에 대한 추정치가 틀렸으며 이거 할 때마다 맨날 이런 거 나옵니다. 사망률에 대한 추정치 옛날 과거 자료니까요. 요즘 장수와 관련해서도 그게 알고 보니까 백살인 사람이 원래 기록이 잘못돼서 자기가 백살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대부분은 다큐먼트 자체가 미진한 어떤 카운티 어떤 군 나라 이런 데서 오히려 장수의 장수의 마을이다.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곳이 많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죠. 그러면서 사망률에 대한 추정치가 틀렸고 저자의 가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인용됐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하버드대학의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정착민 사망률이 제도를 통하지 않고는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인들은 교육도 함께 가져왔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착지만 한 게 아니다. 일본 갑자기 일제가 생각이 나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역사학자들 역시 착취적 제도와 포용적 제도의 깔끔한 구분이 되냐. 한국은 군사독재 정권에서 발전했는데 이게 이카노미스트의 기사에 나와있네요. 이런 부분이 한국은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발전했고 미국도 백인 남자들에게는 개인적 권리와 민주주의를 줬지만 여자는 참정권도 없었고 백인이라도 당시 흑인들에게도 역시 참정권 없었고 아예 노예를 만들어서 노예들 때문에 발전한 거 아니니 그게 무슨 포용적 제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제가 임페리컬이라는 단어가 대개는 다 우파라고 했는데 우파 우파 중에서도 임페리컬이 아니고 일반이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스처럼 일반이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일반이론을 잘 믿지는 않는데 일반이론은 일반이론은 A가 돼서 B로 가고 C가 돼서 D로 가기 때문에 F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결정론적으로 쭉 가버립니다. 이게 완전히 결정론적으로 가고 뒤에 어떤 시대의 흐름이랄지 어떤 다른 팩터 요인들에 관한 분석들이랄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약하죠. 그런데 이런 실증적 연구는 마찬가지로 일반이론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실증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역사적 시기 한 100년 또는 50년 때 이런 것 같아. 이 이유 때문에 이 베리어블 이 변수 때문에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현대에 어떤 의미가 있어까지는 현대에 어떤 의미가 있어부터는 우리의 해석이고 아전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벨 경제학상을 이 사람들이 받고 난 다음에 KBS도 그렇고 연합뉴스도 그렇고 제목 자체가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 노벨 경제학상 로빈슨 한국 경제 성공 모델 앞으로도 지속가능 이렇게 제목을 달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위험해요. 위험하고 이 이 학자들은 절대 그런 이야기를 안 할 거거든요. 분명히 절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연합뉴스에 보면 로빈슨 교수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뉴욕 특파원이 쓴 기사인데 이 기사 제목이랄지 부제목에는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기사의 내용에 로빈슨 교수가 특파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중요한 점은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정부가 규제를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경쟁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정부가 규제를 행사해야 한다. 독가점으로 가면 착취적인 제도로 가면 양극화가 쉽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가면 안 된다. 북한처럼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다수의 사람들은 노동력만 제공하고 그리고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수탈적인 체제 착취적인 체제 포용적인 체제가 아니고 착취적인 체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에 가장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로빈슨 교수는 중요한 점은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쟁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한국사회에서 또는 미국사회에서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아련인수가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부분 중소기업 보호한다고 떡볶이 정도 보호했잖아요. 그런 거 다 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산업도 어떤 주요 산업도 3개 아니면 4개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5개 해요. 그 사람들이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죠. 60, 70%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를 갈라고 해도 3개 중에 하나죠. 은행을 갈려고 해도 3, 4개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저축은행 밖에 못 가죠.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독가점 구조 전산업의 독가점 구조에서 중요한 점은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미국은 무리하게도 구글도 저거 해체해버려야 되겠네 라고 공정위에서 미국 공정위에서 이게 지금 만지작만지작 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그런 규제를 행사하는 이유는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쟁이 유지되면 발전이 된다. 발전이 되기 전에 뭐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경쟁을 하면 그러면 그걸로 GDP가 올라가고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한다. 이 부분을 굉장히 방귀하고 한국과 북한 부분의 원초적인 체제 경쟁 이야기만 해버리면 노벨 경제학상 의의가 다 사라져버리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50년대 60년대 냉전 아니 그건 당연한 거지 북한보다 우리가 우월한 체제인 거는 누가 봐도 맞죠 북한보다는 우월하지 북한보다는 우월하지만 우리가 북한보다 우월한 걸로 괜찮아요 그럼 뭐하게 제가 피를 토하면서 이 짓거리를 합니까 북한보다 우월한 걸로 괜찮으면 뭐 한국 언론이 비판할 게 하나도 없네 한국 한국 언론들은 한국 언론들은 KBS도 마찬가지고 제목 자체가 노벨 경제학상 한국 경제 바른 제도 속 성공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뒤에 경쟁 촉진 중요 라고 제목을 그렇게 거기에는 경쟁 촉진이라는 제목이라도 달아서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클릭을 해봤더니 괜찮은 후배가 쓴 기사예요 뉴욕 특파원이 쓴 기사인데 그나마 그나마 뒤에 경쟁 촉진 중요 라는 핵심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예 이 노벨 경제학상과 관련해서는 그거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생각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보다 더 강조 해드리고 싶은 거는 노벨 경제학상 할아버지 뭐 하버드대학 교수 할아버지라도 틀릴 수 있고 주장일 수 있다 실제로 주장일 수 있다가 아니고 주장이다 실제로 이 이카노미스트에서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영어로 이 부분은 아 이 부분이에요 올해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아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규 주장한다 It depends on the quality of government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게 정부의 질에 따라 달려있다 라고 주장한다 라고 아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발 한국 언론들이 검찰의 주장 윤석열의 주장 대통령의 주장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굴 속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권위 있고 권력 있는 집단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까지 뭔가 단정하고 규정했을 때는 주장 주장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또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시민들도 말한다라고 했으면 대통령도 말한다라고 하고 검찰도 말한다라고 하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말한다라고 전체 기사를 그렇게 가져가는 게 어떤 선입관을 주지 않습니다 선입관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자들은 어떤 권력이나 지적 권력까지 포함해서 백인 남성이라는 하버드대학 교수나 백인 남성들의 지적 권력까지 포함한 모든 권위 있는 집단에게 무릎을 꿇고 숭상하는 식의 기사를 씁니다 그러면 독자나 시청자들은 거기에 갇혀요 한 발자국도 벗어나질 못합니다 오히려 더 퇴보합니다 그들의 주장보다도 더 퇴보해요 그들도 주장일 뿐인데 이카노미스트들도 이렇게 쓰잖아요 아규라고 미국의 많은 신문사들도 미국의 검사나 미국의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할 때 아규라고 해요 뭐가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권위에 관해 전적으로 그냥 의탁해버리는 경향성 아주 심각한 심하게 말하면 노예적 근성이 있습니다 어떤 권력에 대한 그렇게 해서는 언론 역할을 못해요 지식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식인들도 언겹결에 특히 한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도 본인들의 말이 마치 마치 이론인데 이론은 뭐라고요? 주장이라니까요 이론인데 그게 마치 사실이나 진실인 것처럼 그리고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것처럼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까지 보내주셔서 이거 좀 꼭 좀 소개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는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스웨덴의 SVT라는 공영방송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소개가 됐는데 한 1시간짜리 프로인데요 앞에 노벨문학상 한강 수상을 얼마나 멋지게 인추로로 영상을 만드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23분 51초쯤에 한강 작가가 인터뷰를 합니다 영어로 역시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수상소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날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독자성이나 주체성과 관련해서 제 뒷머리를 가장 크게 때렸던 어떤 논문이 스웨덴 SVT를 포함한 세 방송사가 9.11 테러 때 2001년이었나요? 2001년 9.11 테러 때 세 방송사가 왜 한 방송사는 어떤 방송사는 한 하루 정도도 방송을 안 하고 특보를 멈췄고요 어떤 방송사는 이게 세 방송사 경쟁사예요 SVT까지 포함해서 그 한 방송사는 한 이틀인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방송사는 일주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에 KBS와 MBC는 근 한 달을 했어요 그리고 근 한 달을 하면서 미국 방송보다 더 오래 특보체제를 유지시키면서 누가 먼저 특보체제를 끝내는지 눈치를 봤습니다 네 눈치를 봤어요 그런데 그 논문의 주제는 뭐였냐면 왜 너희들은 이렇게 이런 결정을 했니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편집국장들이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어떤 거에 물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로 좀 오래 가져가려고 했다 우리는 스웨덴 경제와 미국 경제가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루 만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식의 답 자기의 각자의 주체적인 판단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도국에서 생각을 하고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논문을 쓰는 인데브스 인터뷰를 하는 심층 인터뷰를 하는 학자한테 자기들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는지 각기 다른 이유를 그리고 각기 다른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자유주의예요 이게 진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겁니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마치 망할 것처럼 9.11 테러 때 보였잖아요 미국이 무너진다 이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미국보다 더 난리 브루스를 쳤던 방송사들 그리고 왜 그거를 끝내고 싶은데도 못 끝내면서 안절부절하고 어딘가의 눈치를 봤던 그 눈치라는 거는 사실은 정부 눈치도 아니고 어떤 눈치도 아니에요 그거는 동굴 속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 때문에 그 집단 때문에 안절부절 못했던 겁니다 그럼 마치 우리가 수혜가 나면 있잖아요 수혜가 나면 어떤 어떤 채널에서는 아 이 이제 수혜 피해는 충분히 보도했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중요한 보도 이게 있어 그래서 이 보도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다른 보도를 했었을 때 한국의 대중들이나 정치인들이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잖아요 야 지금 사람들이 다 뭐 죽었는데 뭐 일주일 보름 계속 해야지 그러면서 중요한 이슈가 덮입니다 덮이고 자율적인 판단이 사라집니다 자유주의가 무너집니다 그게 각 주체가 각 방송사가 각 언론사가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행사해야 할 권리거든요 그런데 그 권리를 망각하고 있어요 왜냐 그 권리를 한 번도 제대로 향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 언론사의 노예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한테도 흔들리고 어디에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거죠 여기까지 최주류 하고요 계속 뭔가 보조가 울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주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본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뭐 뭐 감사합니다.